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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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맛있다. 맛있다. 나는 안 먹을 건데. 음. 저것도 맛있겠네요. 네, 저거. 와사비에다가.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눈밭에서 먹으면 맛있지, 라면이. 저 추운데서 얼마나 맛있겠어? 이방 속에 라면이 많이 나오네요. 저번 주에도. 제가 잘 나왔네요, 그냥. 음. 맛있죠? 그치? 맛있다. 사푸러 와가지고 라면 먹을 줄 몰랐는데. 그냥 식라면 아니잖아. 생고추냉이 식라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생고추냉이 식라면. 고추냉이를 딱 이만큼 넣어서 비벼. 굳이 뭐 빙어하고 식라면 먹으려고 사뽀로 가져왔나? 응? 그치? 그래도 이게. 국물은 어떻게 먹냐? 이 라면 형 평생 기억나는걸? 응? 다신 라면 안 먹을 건데. 음. 정말 맛있어, 해먹어. 응? 나는 이렇게 먹을게. 어차피 등어도 못 잡았는데 이걸로 먹자. 어? 만들어 줄게. 야, 햇빵 끄네. 야, 햇빵 끄네. 야... 아, 참. 아, 참. 형님은 어디 갔잖아, 살겠다. 저기다 또 국물을 담아먹고. 생졸력이 대단한데요? 응, 대단해. 야, 넌 야외에서 살아라. 이야... 아, 세상에. 어머머머. 저거 뜨겁지도 않고. 아유... 전민이가 머리가 보통 아니야, 그치? 응. 자, 형. 아, 이게 뭐야? 여기 밑에를 잡고 뜨거우니까. 밑에 잡고 맛있네. 손이 얼어서 뜨거워도. 손이, 손이 지금 감각이 없어. 마비가 돼서. 어? 봐봐. 야, 야. 바꿔주마. 진짜 뜨겁잖아. 어떡해. 자. 괜찮지? 어? 하나도 안 뜨거워. 손이 얼어서. 손이 얼어서.